대표적 실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1년 4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현물의 1g당 가격은 전거래보다 1.46% 오른 7만 1,390원에 마감했습니다. 종가 기준으로는 2020년 10월 6일에 7만 1,56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에 안전자산 선후 심리가 커지며 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